잔디아버님 안되겠다 하나 둘 셋 넷 신나게 재미나게 오늘 하루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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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팅팅팅팅팅팅팅 안녕하세요 잔디아버님 안녕하세요 이게 그 잔디랑 함께하는 율동인데 첫 출근이라 긴장이 돼서 길을 좀 떠봤습니다 네 저희 할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해야 될 일인데요 할아버지가 첫인상은 무서워 보이시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세요 아마 파킨슨병 때문에 근육이 경직돼서 얼굴이 더 굳어 보이실 거예요 그래요? 요즘 부쩍 손떨림도 심해지셨어요 제가 더 신경쓸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시죠 그럼 저희 할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할아버지한테 참 잘하네 저런 손녀 있음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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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제가 아이구 하하